.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세이브한 지점 세이브한 지점에서부터? 아까 여기 그놈들이 있었거든요 나 여기서 살래 얘네 영토를 뺏고 내가 여기서 살래 그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뭐야? 다 어디갔어? 쉿 내가 애써서 주... 주신걸 다 뺏어갔어? 자 코리님 반갑습니다 여기 원주민들이 사는 데야 얘네 영토를 내가 뺏겠어 마치 미국처럼 얘네를 왓더 얘네를 없애버리고 내가 이 영토를 가질거야 와봐 한번 얘네 어디 사냥 나갔나봐 여기다가 니가 지금 이 컴퓨터로 접속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집 와 여기 딱 좋아 여기 완전 이 편한 세상이야 완전 CF에서 나올거 같애 완전 좋아 다시 해야된다는거야 이걸 이 빌어먹을 창을 만들어서 이거 야 우선 무기부터 만들까? 집부터 만들지 말고 집 만드는게 시간이 너무 오래거리잖아 시 비까지 내린다고 이거 언제 줘 이속도로 이속도로 아 무슨 리어카 같은거 못만드나? 시 아냐아냐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 머릿써서 우선 간단하게 집을 만들고 어? 나무를 두개 들 수 있다고요? 하나 우와 어 아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이 개고생 안해도 되잖아 세개 못들아 세개 이런 나무를 이런 나무를 두개를 든다는거는 한 어깨에 두개를 든다는거는 웬만한 저런 식인종을 한방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거거든 말이 안돼 이 게임 남자가 어깨가 나무를 두개를 들 수 있다는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거거든 이 두께의 나무를 상상도 할 수 없는거야 물론 짧으면 두개가 들겠지 아 그래요? 음 식인종도 그만큼 힘이 있어요? 하긴 점프를 그렇게 하는데 나무를 세개씩 못들어? 아 이게 짜증나는게 나무가 이렇게 굴러가 이게 싫어 나는 이게 세개 못들어? 어? 어? 아 세개 못들은구나 두개는 들면서 세개는 못들어 최인종 최인종 앗 앗 앗 빌수없어 가격도 아마 비슷할텐데 하 아 저 금지같은게 이씨 왜 여자가 정찰을 하네 극 자 지 저 이 새키 앗 앗 뭘까 끊겨 게임이 키켜 어 오! 스파르타 스파르타 으아! 컴온! 덤벼봐 덤벼봐 스파르타! 아이 게임이 멈춰! 이게 너가 대장이지 스파르타! 스파르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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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그지같은게 스파르타! 뭐야 이거 넌 뭔데 뭐 쪼라냐? 어? 일로와! 쐈트 쐈트 죽어! 도끼가 두개였네 왜? 아까 도끼가 도끼 먹어왔잖아 도끼? 그러다 비행기로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비행기로 고대로구나? 비행기로 다시 왔어 유로풍 체크무늬 장식 장식품 아 장식품이라뇨 전자폰나 폭탄 만들 수 있어요? 별걸 다 만드네 아 전 그거보다 집을 짓고 싶어 빨리 다시 가서 도전 뭘 다시 가서 도전 여기? 도끼 들고 좋아 두개를 드는거야 어? 두개가 안들어 두개가 안들어 들어봐 다시 뭘? 이걸? 어 안되네 두개가 안돼 토템을 받고 싶거든 내가 아까 이걸 주웠어 설명으로 다시 비 뭐 와 가든도 있어 빨간색 X 이거? 나뭇가지 네개 돌 세개 손 세개 다리 둘 머리 세 쉿 토템 세우자 여기다 세우는게 알을까? 문 앞에다 세요 어 쉿 오케이 머리 둘 아까 시칠 어디갔어? 이 건방진거 이거 일로와 넌 나에게 뭐 욕감을 줬어 대갈통이 어딨어? 대갈통이 어디갔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포킹 하나 더 필요해 대갈통이 없어 대괄통이 없어 대괄통이 어쩔 수 없지 뭐 왜? 일단 나무 부탁해 아아 대괄통이 필요한데 원주민 잡으러 갈거야? 어? 아 대괄통이 필요해 친구는 마우스 조종하고 몽크형은 키보드 조작 아 실용성이 없어요? 오두막 이집이? 실용성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지워보고 싶더라구요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근데 이런 잔디라든지 풀 되게 좋지 않냐? 기분이? 정식 그게 아니지만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 가구도 없대요 음 음 그렇죠 어 노동 노동님이 뭔가 좀 아시는데 좋아 세이브용 집 지으세요 그래? 이게 세이브가 안돼요? 이집은 어어 세상에 샛 뭔 소리야 그러니까 세이브를 안하면 이 나무가 날아가니까 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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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니 너무 많은데? 나 여기서 죽으면 완전 끝나 원래 얘네 한 세트잖아 대장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오른쪽이 막기야? fuck off 헝 컴온 애들 불러왔어 쉿 돌 못 던져 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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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 성공 너가 제일 만만해 뒤에 돌돌끽 뒤 뒤 빠져야겠다 넓은 데려가 넓은 데려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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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치고 빠지네 컷 머리 좋아 오우 쉿 쉿 뭐 없어? 컷 컷 오케이 둘 둘 컷 컷 지금 좀 봐 도와주는 거 봐 컷 컷 컷 강나씨새끼 남자리 야 무섭냐? 시체구나 이거 컷 어서 멍 때리고 있어 으아 왜 남편이 죽었어 어떡할거야 컷 쇼 오케이 머리 아임 윈 아임 윈 아임 윈 뭐하지 으아 흥 으아 후후 후후 됐지 어떡해 어디서 머리를 얻었어 머리를 얻었어 얼른 세이브를 해야겠구나 세이브 어떡하지 불 불 불 뭐 불이라는데 불을 달아야 된다는데 노마 토템의 불? 어? 워우 오오오오오오오 좋은데? 겁나겠지 이제 무섭지 이제 물 먹어 지금 게임 캐릭터보다네가 더 먹어야될거같oth 내가 지금 더 배고파 하 deco剎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게임을 안살락을 했던거.. 안살락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거 내가 방송에도 말했는데 밖에서도 일하는데 게임에서도 일하고 싶진 않아 되게 일하는거 같애 지금 아 씨앗 두개 더 필요해 아아 예비군 가기고 짜증나 죽겠네 갑자기 됐지? 세이브 아아 세이브 아 또 밤이 됐어 불집혀 불집혀 비와 하지만 비가와도 판초우위를 입고 나무를 뱀다 그 후시 진정한 사나이 씨 여기 여기 토템있잖아 따뜻하게 여기 활발 타고있네 아 왜? 왜? 모닥불 아니 이거 따뜻하잖아 안 따뜻해? 더워 난 지금 더워 그게 좀 다른가 하고 보지 더워죽겠다 더워죽겠어 아주 그냥 나도 비나 이렇게 맞고 섬에서 좀 식인종들하고 지내고 싶다 아 아 어차피 쓸모없는 인생 식인종들하고 살겠어 파크 모닥불 이거? 이거지피카 이거지피카 기왕임 이거지피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파이어핏 내 돌이 될려나? 롱거 라스팅이야 근데 오케이 이거를 진짜야 이걸로 진짜 오케이 컬 돌 돌 땡이가 필요해 돌 땡이 우와! fuck! 이미 온거 같은데? 이미 적대적까지 온거 같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으악! 불 꺼졌어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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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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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 켜 확 약 없어 약 약 약 약 약 약 자 오케이 됐어 조금만 조금만 됐어 됐어 됐지? 허 꺼지자마자 왔네 갔어? 안 보여 라이트 시시트 프레쉬 아이트 없지 풀래요? 어 시시트 왜 그 거하게 콜라 한잔만 더 따라줘라 자 사약을 받아 자 땡큐 하 맥슈였으면 죽겠다 아 밝아오고 있어 밝아진다 어우 희말라니 같아 아 드디어 밝아지네 아 이건 뭐야 아 아 꺼 필요없어 이거 나무로 켜자 이거 왜 자꾸 꺼져 켜 뭔 쯤에 왔다갔다 했는데 어? 또 왔어? 아 쟤는 지치지도 않나봐 야 저 배 저 배타고 도망가면 안 돼? 하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없어요 이 친구는 있는데 저는 없어요 하 젠장 저도 만들라구요 이제 만들고 싶지만 아 솔직히 안 생겨요 하 지뿔도 없는데 뭐 여자친구야 수염 깎아 나 나중에 두고프처럼 수염 기르려고 그쵸 여친 없으면 리뷰를 좀 많이 할 수 있죠 그쵸 해볼까요 한번 그게 되는지 도끼 겹치는 방법 빨간 도끼랑 쇠 도끼랑 번갈아가면서 들면 안되는데 휘둘라봐 어? 집어봐 아 쉿 안되는데 가서 휘둘라봐 거의 몇개 남았냐 이제 어 몇개나 돼있는데 82개 중에 지금 한 30 몇개 한거 같은데 한 50개 남은거 같애 하 하 남 응 저기 위에 있다 왼쪽 진짜 알바몬에 왼쪽 왼쪽 연락해서 원주민 좀 쓰고 싶네요 알바로 확 확 들리는거 아니야? 쩝쩝 창 만들 수 있나 해봐 만들 수 있어 창 그게 있어 조화법이 그럼 지금 물고기 먹으면 되잖아 어? 물고기 먹으면 되잖아 물고기 어딨는데? 아까 연못 있잖아 이거? 어 똑똑한데 이거 스마트 창이 있어야 된대 그래 창 만들라니까 근데 이걸로 잡으면 되잖아! 아 말도 안 돼 씨 쒸 어? 어? 콜 어? 콜 어? 콜 어디갔어? 일로와 쒸 쒸 쒸 쒸 쒸 쒸 컴온 쒸 이이 한마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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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아 다 다 캘거야 뻑고 아 씨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각도야 이게 좀 들어가 들어가 뻑고 아 뻑고 어우 씨 어 저기 나무 하나 들어왔어 저기 기다려봐 아니 고기를 아니 두 두마리면 됐어 한마리 더 할거야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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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무를 저는 장식품입니다 됐어 어디가냐 마이 마이 펫불 마이 모닥불 구워 구워봐 한번 고기 좀 구워보자 어딨어 고기 구워봐 자 자 지웠어 어 지웠어 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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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두개씩 해 두개씩 먹어야지 활 활 달아 활 달아 좌 버어어닝 있 아 뭐야 한번 먹으면 꽉차네 그래 하아 자 점식하게 쿤시님 반갑습니다 오 와 아직도 40개남았어 엠병 어? 자 여기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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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는게 좋을걸 경고할거야 경고한다 오지마라 경고한다 오지마라 경고한다 오지마라 오면 죽일거다 오면 죽일거다 가라 가라 팩이다 토템재료 어? 토템재료 토템재료? 어때 좋아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이거 짱따볼까 가라 가라고 했다 가라 니들이 그렇게 말 안듣는다면 어쩔수없지 유열사태를 볼수밖에 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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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지마라 했다 가라 가라 말했다 와 더러운 놈 쳐다니다 아 싫어 싫어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이게 뭐야 야 더러워 이거 아니다 이거 아 이거 더럽다 못 꾸어 이거? 아 이거 왜 못 꾸는거야 아 이거 어때 라지 이거 어때 괜찮을거 같지 않아? 어 너무 많은데 아홉마리 쯤이야 뭐 죽이면 돼지 하 무서울게 어딨어? 집 뒤에 그래 건방진게 자꾸 오니까 아주 모독에 막을거야 음 아썸 시어 두개 좀 잔인하긴 한데 아 이건 또 뭐야 아아 아이씨 머리가 일곱 머리 일곱개가 필요해 손 들고 있어 이거 필요없어 이거 이거 내 손 아냐 이거 도끼 든 다음에 빨리 저 어딨어 머리통이 필요한데 아까 다 어디서 죽었냐 내가 아까 심리전을 버린 데가 여기 아니야? 어? 없어져 없어져? 아니 아 쥐를 누르면 바로 빼는구나 아 와보라지 뭐 이제 무섭지않아 활활 타라 시 시가 안돼 고기가 안 구워줘 왜 고기가 구워줘야돼 버그다 버그야 자 한 번 콜라 한 번 더 떠 어 이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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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야 마이 콜라 아 힘들어 힘들어 시 시 야 세상에 나무를 어깨에 쥐고 나무를 또 캐 야 작신이다 작신 나무 캐는거 아닌거 같은데 아 아 나는 작신 작신 우리는 진지보수를 위해서 나무를 캐야되요 지금까지 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죽는정만 물어봐 아 물어보는거지 이게 아 넌 사람이 덜 됐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거야 하 하 아프리카에서 자꾸 하 자꾸 다음판에서 너 장식품이라고 그러잖아 넌 장식품이 아냐 너도 말을 해야돼 좋아 이게 좋은거야 서워 죽겠구만 아 난 지금 게임을 하는 입장이야 니가 덥겠으면 내가 덥겠어 하나도 더워 난 지금 난 지금 사우나 냉탕에 들어가고싶어 지금 솔직히 그정도야 냉탕을 의리 식회 하나 딱 먹고 아직도 몇개가 넘은거야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원주민도 안와 원주민도 안와 패기에 쪼은거야 지금 내가 자꾸 지 머리 자르 유인해 유인해 공감자 공이 없어 에이 꼬모 꼬모 뭐야 쟤 쟤 왜 꼬모 덤벼봐 꼬모 안와? 야 쪼왔어 아 안와 얘네 얘 무서운거지 자꾸 오면 죽을거 아니까 어 이제 좀 이제 좀 뭔가 그림 좀 나오네 어? 딱 그림 좀 나오네 이 어? 초원 위에 초가집 아 나무 나무집 오 쉣 좋은데? 그림 나오는데? 오두막지 응 그쵸 오두막지 저런 별장 비싸지 좀 비싸지 저런 별장은 진짜 있는 집들만 별장 하나씩 갖고있지 내가 별장을 내 지금생에서 별장을 가질 리는 없겠지 아 또 안돼 아아 일회용이야 이거 일회용이야 일회용 안돼 고기가 안구워져 난 너의 머리가 필요하다 난 너의 머리가 필요하다 뭐야 뒤로 빠져 이때는 뒤로 빠져야지 아 버그인가봐 난 너의 난 너의 난 너의 난 너의 머리가 필요하다 하 하 힘들다 진짜 씨 내가 진짜 일하는거 같아 지금 목타 사우나 사우나 지금 사우나 같아 집이 아아 하 하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렇게 많이 많이 바닥도 바닥도 깔아야돼 하 하 하 듀얼코어 방송 하 이제 진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친 노력의 끝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 어쨌든 얼마 안 남았어 그건 확실 동종머리 여기 있습니다 와봐 와봐 오지말랬다 저렇게 딜레이 걸렸을 때 때려버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오지말랬다 참수다 임마 쉿 스파다 쉿 스파다 예 내가 그러니까 오지말라고 경고 했을 텐데 그지 어 뭐야 이거 으어우 뭐야 complimentary gemacht 뭣있는ossen 아니웠어 Beyond 완전히 처단하였어야 됐는데 으흑 어어 어? 완전 죽음이 아니었단 말인가? 또 있어? 또 온다고? 세이브 할래? 어?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할까? 불안한데 여기서 죽음이고 죽음이 모든게 다 허가사가 돼 하... 자, 하나, 머리통 하나 남았구요 완전 힘들어 지금, 아... 귓대기 아파 지금, 귓대기 쑤실 것... 뭐야? 왜 멈춘거 같은 느낌이야? 14,000원일거야 아마 15달러인데 멈췄어! 마사카... 설마... 아, 멈췄다고! 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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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머리통 하나만 모았으면 되는건데 나 집이... 설마 진짜? 진짜 이거 끝이야? 그럴리가!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없어! 읍쓰... 읍쓰... 크랩씨... 아, 멍청아! 이 프로젝트 존보이드가 업데이틀라고 그래! 아, 그래서 지금 에러난거 아냐! 아... 아, 이 프로젝트 존보이드... 아... 갑자기 업데이트를 해! 왜? 해달라 할 땐 안해주다가! 아... 파킹 프로젝트 저거... 제발 세이브가 남아있길 바랍니다! 제발! 플리즈! 플리즈 세이브! 그... 이거 날라가면 나 진짜 이 게임 정 다 떨어질거 같애 FUK! 어? 없어... 유... 하우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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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14000원 땅에다 버린거 같애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모든게 다... 헛수고가 돼버렸어... 머리통을... 9개 가량 수집했는데... 더 포레스트...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래서... 얼리 액세스 게임은... 사면 안된다는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지금까지... 두시간동안... 뭘 한건가... 자... 이상... 디몽크TV... 디몽크였습니다... 오늘... 장식후... 포르미스와 함께... 게임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정말 힘들게... 문 다 닫고... 담배 냄새 다 맡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아무튼... 여기서 방송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편집이 되서... 짧게 짧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구요... 앞으로... 왓치독스의 리뷰...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디몽크TV 디몽크였구요...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아...